공화 앗, 땅 아아아아악 붓기 시작한다, 또 아, 아아 너무 아프다 아냐, 미안하다 산타 컴인 푸러스 산타 컴인 푸러스 헬로 브라더 르 마리 크리스마스 아 뭐하냐 제발 하지마 제발 엘로 브라더스 혹시 양팡 아세요? 안녕하세요 아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월클빼 말기 환자 수준이다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늘의 재미가 있어 일단 아버지부터 갑시다 한 번 보러 가자 왜 들어가면 안 돼? 진짜 어른들이랑 진짜 아 패딩이야 네 이것도 예쁘다 아빠 이거 따시타나요? 기본 가격대가 어느 정도 하나요? 55만원 얼마 안하네요 60... 얼마 안하는데? 100만 된 기념으로 사드리는 거예요 아빠 그래 이런 걸 입고 다녀야지 엄청 이쁘구만 이거 뭐 천막 같은 거 맨날 입고 다니면서 이거 일단 한 번 보고 다른 데 가볼래? 스톤 아일랜드 가보래 사람들이 이거 한 번 볼까요? 감사합니다 없나봐 헬리코턴 없나봐 아빠 사람들이 닥스 게 이쁘대 닥스 게 제일 낫다 저기 가요 닥스 가요 아버지 괜찮으세요? 네 좋아요? 네 산타클로스 선물 좋아요? 네 마음에 안 드는 거 같은데? 엄떡 그래 아빠 아쉽게 롯데 아울렛에서 헬리코턴 없대 닥스 마음에 안 드나? 응 알겠다 그러면 아빠는 다음에 따로 사줄게 엄마 주얼리 매장 가자 그러면 키운 거 이쁘네요 가격 상관없이 고르세요 싼 거 아니고 되게 잘 나가는 거예요 아니 미친냐 이건 얼마예요? 기재를 할 거예요? 네 야 사존대 말 못하겠다 걔 빼야 된다 네? 뭐라고요? 20만원 네 얼마를 받는데? 20만원 20만원 미친네 갈까요? 저는 줄만 금액이 25만 6천 아니야? 이 줄만이요? 네 야 내가 별로 안 되찾아야 했어 50만 8천 8백 이것도 예쁘다 네 이것도 다이아예요? 네 다 다이아몬드예요 엄마 이거 하자 아니 이거 엄청 예쁜 거 같은데 이거는요? 얘랑 구매하기 되게 비슷비슷할 거야 엄마 이게 더 이뻐 엄마 완전 찰떡이다 야 안 하셨어 사람들이 다 이거래 난 50만원짜리 배대 차주라고 엄마는 100만원짜리 목걸이 사자 이런 표정이네 아니 근데 두 분 다 해서 100만원씩 사드릴게 한 번도 해둔 적이 없는데 이 정도는 해드릴게 이걸로 주세요 내가 뭐해라 다시 올게요 네 야인씨 가자 이제 네 차례다 없대 없다고? 중상 매장에만 있고 가자 그럼 네 사고 싶은 거 한 개 골라라 신발이 아 됐다 사고 싶은 거 없다 이러다 다 못 사나 아 진짜 머리를 한 대 다 강강 쥐어박아야지 진짜로 그냥 100만원씩 사면 안 돼? 그냥 콘텐츠 비라고 생각하고 다른 오빠들은 몇 백만원씩 쓰는데 이것도 콘텐츠인 겸 해가지고 쓰면 되지 진짜 진짜 나 인상 팍 써야지 이니까 안 사면 진짜 이제부터 빨갛고 춤출 거든 한가운데서 아 진짜 아 진짜 진짜 떨어지겠다 아 진짜 아낄 걸 아끼던가 뭘 사준다고 하면서 통 크게 한 번 사달라고 말하면 되지 맞나 아닌가 내 학원비가 어 한 달에 200,300 이었다 그거 냈을 때 생각해가지고 내가 어 사준다고 하는 건데 맞나 아닌가 빨리 말해라 그래 아 진짜 근데 너는 왜 그렇게 브랜드 있는 걸 하려고 해? 난 저 옆에서 산다는 건데 브랜드 있는 거잖아 건물만 차고 들어가지만 아 그럼 아니 작게 일단 그게 어디서 니가 니가 나 어 그냥 한 세 번 세트로 위아래로 지금은 또 입 다물면 사줄게 오케이 이렇게 뛰면 사줄게 어 날라간다 야 날라간다 날라간다 날라간다고 이거 이거 이쁘네 이거 이쁘죠 어 그때? 꽃중년이래 42만 5천 어 아버지 그 구닥다리 같은 거 버리고 빨리 갈아입고 가세요 아빠 이거 이쁘다 아빠 이런 거 해라 그거 뭐 그거랑 이거랑 뭐 어디 뭐 해그리드 신발 신고 다녀 엄마 니는 뭐 사고 싶은지 봐라 나는 하 아 아 아 네 네 진짜 아주 미안해 미안해 응 저거 안 샀나? 계속 저거 사랑해서 맞지? 그니까 그냥 내가 둘이서 선택하는 게 하는 게 낫다 맞지? 둘이서 선택하면 안 된다 따로따로따로 해가지고 결제만 니가 하는 게 제일 나아 그니까 결제하기 정파지 가만히 있어요 맞지? 같이 못 다니겠다 맞지? 응 힘들어 죽겠다 맞지? 어? 계산할 때 왔나? 제가 할게요 그럼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제가 할게요 하나 둘 셋 양쪽으로 이렇게 들어 볼까요? 아 아 아 한하게 웃어보죠 하나 둘 셋 이제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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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뭐 하실래요 어머니는 백 하나 해드릴까요? 아니야 이거 내가 하나 살게 되잖아 엄마 어? 안 살 거면 그냥 가자 이제 그래 가자 도대체 나는 나는 뭐야 이 시골까 진짜 나는 뭐야 네 흰식에 사줘라 양식 먹고 싶은 걸로 가자 양식 안 사줬으니까 소고기 소고기? 소고기? 갈치구이 어때? 어디서? 집에서? 여기 갈치구이 맛있네 아니 이렇게 하면 왜 물어봤라 만들어한 거야 진짜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내 소고기 기하니까 옆에 한숨을 막 쉬고 소고기 됐나? 소고기 야 아니 지금 소고기 가자 소고기 소고기 먹으러 가자 소고기 안 먹고 싶다 그냥 해본 소리에다 엄마가 한숨 쉴 것 같아서 으흐흐흐흐흐흐흐흐허